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까르보 불닭 까르보나라 불닭 볶음면 그리고 요거는 통김밥이에요 제가 직접 싼거구요 안에 튼질한 줄줄이 엠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엔나 소세지감 요거는 계란국이에요 제가 끓였구요 요거는 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아팟츠라 그랬나 야 까르보보다 오랜만인거 같아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팟츠라 야 까르보도 Kopi 사이즈가 굉장히 냉동이였어요 음 아 시원해 청양고추를 넣어서 되게 시원해요 마늘이랑 김밥을 통으로 먹는게 재미있죠 으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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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서 이렇게 먹을까? 올려서 맛있다 사실 지금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거에요 그래서 집에는 재료로 간단히 싸고 단무지라고 이런거 다 있었거든요 요거 만들고 요거 간단한거 만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기로는 비엔나 소세지 오이 계란 어묵 단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수로 음 괜찮네요 안짜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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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맛이 싹 드네요 치즈와 치즈는 소쓰 치즈가 넓은 치즈가 많이 Shaun 치즈가 모두 싸게 짝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계란국도 너무 맛있었고 통김밥 비엔나 소세지가 다 했습니다 나머지 야채들은 거들뿐 계란이랑 그리고 까르보불닭 볶음면 제가 아까 물을 실수로 낭낭하게 하긴 했는데 짜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치즈맛도 사라지지 않고 불닭볶음면 맛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약간 맛있었어요 대신 꾸덕거림이 좀 없었다는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김치도 맛있었구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